민영배 의원이 뭐라 했네요? 자기는 이제 소방차에 비유를 했어요.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. 가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가지 말아야 됩니다. 민영배 씨는 가면 안 돼요. 제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, 이분은. 본인이 왜 소방차지?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데, 왜 비유하는 게 항상 약간 좀 구립니까? 그렇지 않나요? 정청래 같은 경우도 그때 뭐였죠? 무슨 아주까리 기름인가 뭔가 희한한 얘기를 하지 않나? 또 갑자기 또 왜 소방차가 왜 등장할지 모르고요. 뭐 이상합니다. 그냥 이분 보고 하는 얘기 모든 게 다. 그러니까 뭐 급한데, 웃긴 게 이런 거잖아요. 난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. 반갑습니다. 성재준입니다.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TV조선 아고라 채널의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해 주셔서 빨리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